나를 봐줘 네가 있어야 빛이나 더 꽉 안아줘 새어나가지 않게 눈을 담아 채 온전히 너만의 연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줘 이젠 너만을 위해서 넌 배출까 언제 여기서든 함께할 테니 넌 나를 주면 나를 그럴 거라고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그리고 너야 그래서 다 너야 같은 하늘 아래 오늘 같은 날에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 들어도 감사해 이건 오직 널 위한 나의 말이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다 같이 불러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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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rmm 다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불러 이기에서는 abbiamo 너야, 너야, 너, 나, 너야 지금 나만의 오늘 같은 날을 멘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싸여 이건 오직 널 위한 나의 맘이야 나의 맘이야 나의 맘이야 나의 맘이야 나의 맘이야 이건 오직 널 위한 나의 노래야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요 어쩌지? 여러분 사랑해요 최고 최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에게 마음은 인생 행복 사랑이다 마음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아 너무 사랑하고요 언니의 모든 점을 사랑합니다 혜진 언니 아닌데 혜진아 진짜 사랑해 그냥 마음을 좋아한다는 자체가 영광인 것 같아요 아버지 말고 사랑해요 태어나줘서 고맙고 너무 이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사랑해요 생을 하게 하는게 목표로 삼고 있어요 항상 사랑합니다 언니들 덕분에 꿈도 찾고 팬들을 위한 마음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마마무 화이팅 사랑한다 사랑해요 다음 세계 꿈으로 태어날거에요 대박이로 태어날래 사랑해요 삶의 의욕이 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custom 우리의 계절들 아이고 왜 그냥 지나치나 했다 오늘 왜들 이러세요 뭐지? 우리들의 별 그거구나 우리 색깔 별로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만요 으유 으유 자식들 노래합시다 네 우리 다같이 불러볼까요? 네 별 바람 꽃에야 흘리고 너야 별 바람 꽃에야 흘리고 너야 내 속에 넌 오늘 바람 오늘 바람 날 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불합사해 이건 오직 널 널 위한 나의 날 이건 오직 널 위한 나의 넌 나의 놈 그래야 조용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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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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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련이 울지마 별련이 울지마요 콧물 흘리는 거예요 콧물 흘리는 거예요 콧물 흘러나세요 콧물을 눈으로 흘려요 정말 저희가 아 우선 이렇게 진짜 몰랐는데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자신 있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했는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놓지 않을게 그리고 별바람꽃 태양까지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마마무는 마마무는 무무 덕분에 그냥 포도마로 감이 좀 닦고 진정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분위기 전환 타임 저거 제 콧물 닦은 수단이에요 아 얘가 방금 자기 콧물 보여줬어요 진짜 덕분에 상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또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생 제 삶에서 기억될 일일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짜 저희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사랑해요. 왜? 뭔가 되게 개미처럼 얘기해가지고 개미라고? 진정 진정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무무시니 화내신다고! 네 여러분들. 아 이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아이고. 아유 별연이가 이렇게 우는 바람에. 네. 짜식 괜찮아! 괜찮아! 콧물이야. 콧물 콧물. 콧물 콧물. 아이고. 아유 뭐야. 으우. 네 하여튼. 자. 자, 여러분들 다시 올려야죠 그럼요 오늘 이렇게 끝날 땐 끝나더라도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겨야죠 안 그래요? 당연하죠 죄송해요 저 지금 마지막이라고 운동하시고 왔어요 자, 이제 저희가 다음 곡은 음오아이라는 노래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 곡은 이 무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입니다 아셨죠? 네 일단 저희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희 또 음을 한번 잡아야 되니까 자, 별이 언니가 돌아오는 동안 저희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부터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했어, 했어 방구전까지 했죠 저 맞죠 방구전까지 했어 살짝 표지스러운데 아니, 아니야 자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뭐 없어요? 재밌는 얘기요? 아, 어떻게 무서운 얘기라도 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오케이오케이 좋아좋아 아,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고갈리 했잖아 아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화사쇼 고기가 좋아 고기는 맛있어 힙합 그리고 라틴 그리고 세즈 세즈 또 이걸로 한 10년 울고 먹겠네요 자 그녀가 옵니다 그녀가 옵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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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무서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저희가 진짜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럴까봐요 자 음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 계속 하세요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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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멘